3 2 1 3 2 1 착뱅이 시작 A 과정을 쐬히히 겐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우 우측으로 다 밀고 들어가네요 우측 이속의 서울고 들어갔어요 이도우 메이크 로드롯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도우 내려왔습니다 겐지겐지 오른쪽 다 밀고 들어왔어요 로드워그 휠 위도우 다운 우측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드워그하고 자리아 들어갑니다 방향을 받았고 저거 따야되는데 로드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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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지 커버가 안되네 뱅지 커버가 안되네 뱅지 B에서 막죠 B에서 에안 뭐 뱅지 커버가 안되네 예열 해외 뱅지 커버가 안됩니다 나이스 오케 나이스 저기로 필이야 오른쪽 방 솔저게 피 솔저게 피 오케 나이스 솔저 방 안에 나이스 겟지 겐지 나이스 라인 나왔어요 우측 솔저 우측 솔저 나갑니다 우측 솔저 우측 솔저 반피 솔저 다운 라인 개피 라인 다운 라인 다운 겐지 겐지 라인 다운 라인 나이스 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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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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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고 있어요. 겐지 다운. 오른쪽 다운. 오른쪽. 솔저. 자리아 다운. 왼쪽 솔저. 솔저 개피. 왼쪽에서 와요. 생기 0의 필렌ruk 부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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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확인 못했어요 망치 써네 상대왕 레이 망치 써네 안 썼던거 같은데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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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썻고 상대 리퍼랑 리퍼리퍼리퍼리퍼나갑니다. 컷입니다. 리퍼 망령없어요. 킥백드지 마세요. 킥백드지 마세요. 안올라가졌네. 오른쪽 게임지. 솔져. 킥백드지 마세요. 오른쪽 솔져. 어그로 많이 꺼렸거든요. 킥백드요 킥백드요. 솔져 다리 밑으로 가요. 다리 밑에서 왼쪽으로 솔져. 리퍼 개피. 리퍼 개피. 솔져 다운. 리퍼 엄청 개피. 리퍼 다운. 프리빵이 부위가 없더라. 랩두워. 정확히. 랩두워. 아프리카드 모두 탱. 랩두워. 랩두워. 랩둑드. 랩둑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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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장면 리퍼 다운 로드 오브 썼어요 로드 오브 라인 개피요 라인 개피요 라인 개피요 오른쪽 솔져 오른쪽 솔져 노시오 개피 솔져 내려갔어요 태장님 노시오 켄지 반피요 켄지 반피요 아이씨 노시오 오른쪽 힐팩 드세요 힐팩 아들 번쩍으로 가 힐팩 왼쪽이요 라인 개피 파괴 힐팩 힐팩 라인하고 로시오 컷 오른쪽에 로드 오브 비퍼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둘 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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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솔져 솔져 솔져야 솔져 솔져 라인 밀고 들어가요 목표 오른쪽 목표 오른쪽 루시오 개피 아이고 라인 피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나이스 조져 개피 제발 추가 시간 만들어야 돼 그래 2번 안 받아 나이스 이건 추가 시간 아니고 안 주겠는데 겐지 겐지 구구키가 준비 됐어 젤 환내주자 남은 시간 따라가자 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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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점 거점 아우 리퍼타운 라인 개피 라인 타운 나이스 솔져 있습니다 솔져? 솔져 내가 조져주지 솔져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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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페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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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저 76 공격 76 76 트리플킬 할 수 있었는데 아 더블킬 밖에 못했습니다 아깝네 아까워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무시해 주실 건 있네 궁 엄청 겨우 채운거야 흠 진짜로 니 oc услов 쟈 석 funcion ea 3초 쩌쩌 2위. 강 Milli 강아 강한 여자 강 강한 여자 세계 어딘가에서 적양이 지고 있겠지 얼마 안 돼 내가 바로 마덜러시아 내가 바로 마덜러시아 러시아의 어머니들 엄마 러시아 음.. 우측이 좋을 것 같은데 우측 가서 3층 먹죠 입구에서 이석 들고 리퍼.. 리퍼 위에.. 리퍼 머리 위에 있어요 어이 저희 루시오 잘렸어요 아 나도 준다 이거 한 명은 따고 가야 되는데 8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매그리 내 이름은 매그리 다시 기회가 와 스프러크 후 툭 쏠자 많으세요 아이스 만료 우측에 3층 있는데 메크리 메크리 리리퍼 메크리에 누 실과 있어요 아 나 죽는다 아.. 3층에 솔져있어요. 3층에 솔져가 내려가요. 이거 A도 못 돌겠는데? 아프리카드 다 지켰습니다. 아프리카드 다 지켰습니다. 왼쪽 들어왔어요. 뚜루다. 패! 좌측으로 가죠. 좌리아 궁 조심. 좌리아 궁 탔어요. 아이고. 갓지! 갓지님은 믿습니다. 이거 영웅님 맥이 예. 제시님이 잡아주면. 방역에서. 열과의 공급기가 거의 준비 됐습니다. 코저하고 흔들게요. 우슈 노공.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다운. 들어가죠. 거점 안에 리퍼. 리퍼 궁 조심. 리퍼 개피. 자리아 개피.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솔져! 어 이거 로드워그.. 솔져 갭비와 솔져 다운 오케이 나이스 루시우? 오케이 나이스 아프리카랑 정식왕성하고 있습니다 맥크리 부조하 맥크리 수협은 어 이거 바로 들어가보죠 저 궁 거의 탔어요 아 너무 일찍 썰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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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팩 리퍼 개팩 리퍼 안으로 숨었어요 리퍼 다운 석양 석양 오른쪽 석양이요 쐈어요 석양 쐈어요 나이스 로로그 다운 오케이 나이스 왼쪽 왼쪽 솔져 왼쪽 솔져 오케이 솔졌다 맥크리 루시우 맥크리 루시우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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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까 전에 수비할 때 3인공인가 4인공 마지막에 속이네 아예 콩 두 connectors 여덟 게임 사람들 동해자 연대 , 각각 티크 그런 간사한 룬슈 과연 아 81은 안된다 이거 81은 안돼 어 근데 점수 엄청 많이 오르네